우리 현경 씨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신 분이 또 계시죠? 어서오세요, 현경입니다. 현경 씨가 사고를 어렸을 때 당하면서 이렇게 한쪽 얼굴이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술 여부가 좀 불투명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 거죠? 너무 어렸을 때 같으셔서요. 사실은 아예 발육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뼈를 이렇게 고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골결손을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골결손을 개선하는 게 하나의 목표였고 이마도 아예 꺼진 부분을 아예 뼈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현경 씨가 얼굴뿐만 아니라 눈도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서 항상 볼트 환경으로 눈을 가리고 다녔었는데 눈은 좀 괜찮으셨나요? 네, 눈이 이렇게 아예 꺼져 있는 거 하나의 문제가 있었고요. 높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꺼져 있는 떠 좀 제거는 하고요. 전체적으로 높이를 좀 맞춰주는 쪽으로.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해봤습니다. 자신감도 얻고 용기도 얻고 예쁜 얼굴도 얻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제가 원장님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뭐죠? 뭐죠? 아니, 이거는 저희한테도 다 하나씩 손잡자인 거. 진짜? 아, 편지가 다 써 있어요. 웃어봐요. 편지가 이렇게 가득 써 있어요. 와, 참상해. 원장님 덕분에 지난 세월의 아픔과 컴퓨스를 치료하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헤헤. 아, 왜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반쪽 얼굴의 예비신부 홍형경. 64일간의 기적은 onte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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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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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진짜로? coaster 저 이마밖에 어떡해 형경씨 맞아요? 어머 저 이마부터 봐 나 이마밖에 대박 어머어머 어머어머 머리 봐 머리 스타일 봐 다 이렇게 다 드러냈어요 그냥 다 드러냈는데 어떤 머리를 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옆에 한 번 봐봐요 어머 뒷모닝 컷 내가 봤을 때 왼쪽이 꺼졌어 그치? 자기 얼굴 만져보면 느낌이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나 이거 잠깐 만져봐도 돼? 네 세상에 세상에 아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닥터스가 도와준다는 얘기 듣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렸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하늘 품으신 것처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씩씩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엄마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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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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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세상에 우리 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애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잘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뻐졌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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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머니 평생 하니 진짜 풀리셨겠다 아픈 아픈 딸 용기 있게 잘 키워줘서 감사하고 웃으면서 살게요 사랑해요 사랑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서울 서울 is the capital of plastic surgery, skin, dental, vision correction, and other medical treatments Seoul Guide Medical is here to find you the best doctors, the best procedures, and take care of you from start to finish Contact us at consult at soulguidemedical.com for a free consultation with our specialists Let us take care of everything and create a customized treatment plan that is right for you We help you with airport pickup, accommodations, in clinic translations, aftercare, and hold your hand every step of the way Visit our website at soulguidemedical.com for more information Seoul Guide Medical Happy Patients Always